아 결혼은 무슨 우리가 무슨 애들인가? 너는 이해해줄 줄 알았어. 유 훌륭한 자식이야. 아!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랑 춤추도 않는데. 그 심장에 멈추질 않아. 결혼을 난 왜 해가지고. 유현이랑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. 난 결혼한 여자가 좋은 게 아니고.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결혼했을 뿐이에요. 연애 좀 진하게 해보자고. 저 그렇게 쉬운 놈 아니거든요. 둥근해가 떴습니다. 뭐 하는 거야 이렇게! 너 진짜 왜 그래! 너 어떤 남자랑 통화를 한 거야? 너 딱 걸렸어! 너나 잘하셔. 내 생에 최악의 남자. 가슴을 왜 만져? 그게 가슴이냐? 종기인 줄 알고 짤 뻔했다나. 응? 너는 왜 그래! 너는 왜 그래! 너는 왜 그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